네이버가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카카오도 구글과 협력을 해서 슈퍼커피팅 파워를 빌려서 한국어 학습을 시키고 있는 단계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저희 3프로와 전자신문이 의욕차게 추진하고 있는 2022 올해 세상을 바꿀 기술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예요 바로 인공지능 분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내가 꽤 아는 분야니까 그냥 편하게 듣고 오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목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 기자님이 가져오셨냐면요 네이버 카카오는 왜 슈퍼컴퓨터에 한국어를 가리킬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기자님은요 전자신문의 김시석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사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아니면 이러한 딥러닝 이런 것들을 워낙 프론트한 분야다 보니까 취재하실 때 좀 어렵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적용되는 분야도 그렇고 개발 파트도 그렇고 사실 어떤 부분들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좀 취재를 해야 될지 각 파트별로 그때그때 또 이슈가 되는 기술들이 다르니까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로 막 이 기술이 번창하다 보니까 진짜 취재원으로 관리하시는 범주도 넓으시겠어요 그렇죠 개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 전략을 이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취재원도 워낙 많지만 그분들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일반 개발자가 아닌 입장에서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알아듣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전문적인 기자님들이 취재해서 딱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훨씬 더 귀에 달 들어오는 게 본인들도 한번 이걸 딱 톤다운 시키시는 작업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오늘 아마 유익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 게임으로 들어와서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왜 슈퍼컴퓨터에 한국어 가르치세요?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사실 그게 인공지능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좀 투자하는 분야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토종 플랫폼들이 슈퍼컴퓨터에다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트렌디하게 잡혀가지고 이걸 한번 제목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어요 지금 슈퍼컴퓨팅 파워를 빌려가지고 네이버도 네이버가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카카오도 최근에 들어서 구글과 협력을 해서 슈퍼컴퓨팅 파워를 빌려서 한국어 학습을 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흔히 딥러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단순 반복적인 훈련들 그리고 이제 어떤 예제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갔냐면 스스로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문제를 만들고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가면서 그거에서 다시 이렇게 또 학습을 하는 그런 순환구조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개념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슈퍼컴퓨터라는 단어인데 그 두 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신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은 정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컴퓨팅이 없으면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가동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개념들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학습을 계속 문제를 만들고 거기서 학습을 하는 그런 순환구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컴퓨팅 파워로는 불가능하고 슈퍼컴퓨팅 파워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서 구동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발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친 인공지능을 구비해 놓고 뭘 하려고 한국어를 굳이 가르친다고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우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있나요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네이버 카카오에 계신 분들도 사실 딱히 뭐라고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를 채널로 한 어떤 포털 기능들이 사실상 서비스의 주요 모델들이잖아요 그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 돌아가는 정보들이나 데이터들은 다 한국어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는 모든 서비스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검색이라는 부분들도 검색을 표출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사람이 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안에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표출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사용자 검색을 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화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검색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품을 표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인간이 짜는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사실 개인화 영역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의 패턴이나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검색 결과나 이런 쇼핑 이런 것들을 표출해 준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까지 알게 된 또 다른 범용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님 결례되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되죠 가끔 기사들 보면 인공지능이 기자 역할을 한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라면 오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한동안 그 로봇 기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한 증시 현황을 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시 같은 게 나오면 기자들이 딴 일하고 있으면 공시 나오는 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스크립트 해가지고 표출해내는 방식을 쓰는 로봇이 있었고 사실 거기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기사라는 게 요새는 굉장히 많은 형태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기사라는 게 사실은 기승전결 딱 구조가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맷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거기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스포츠 중계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관련된 그런 어떤 공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쓰였죠 실제 취재하는 업무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그런 정도의 어떤 인간다움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스트레이트성 기사들 정도만 접근이 조금 가능한 거지 이미 소스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아는 기술 파트의 전문가들에게 들어봐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좀 빠른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해가 좀 풀렸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국어를 가리킨다는 게 한국어를 말하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이 범주 중에 어느 영역을 가리키는 건가요 이거를 분류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도 사실은 눈으로 보고 듣고 인식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눈이라고 하면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문서나 영수증 같은 걸 인식하는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듣는 경우에는 여러분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클로바 노트라는 서비스가 네이버에서 내놓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녹음한 거를 그대로 이제 풀어주는 텍스트로 풀어주는 서비스거든요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녹취록을 풀어주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기자가 직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녹음한 걸 듣고 타이핑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듣고 이거를 발화를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다 그 발화자별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녹취를 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양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걸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각 이 플랫폼에 모이는 정보들이 이렇게 방대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거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배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읽고 쓰고 보고 이런 역량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떤 스타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장 주력 기업 두 군데를 꼽아라 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까 저는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3%는 또 투자 관리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승자는 누구? 네이버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뭐 이거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 네이버가 한국과 일본에 걸쳐서 가장 많이 개발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고급 개발자들이라고 하죠 굉장히 하이엔드에 다달아 있는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쫓아오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통신사라든지 이런 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대로 또 이렇게 또 스카웃되어 가기도 하시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 있어요 이쪽 이통사 형태로 SK도 있고 KT도 있고 또 하드웨어 형태로 삼성도 있는데 삼성은 여기 빅스빅인가 하드웨어 붙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각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인공지능 개발에 포함시키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네이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좀 왜 한국어를 학습시키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을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좀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영어권 기반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사실 이런 기술들을 똑같이 거의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언어가 영어일 뿐이고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하긴 하지만 네이버가 한 수년 전에 AI벨트라는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점이 베트남, 한국, 일본, 프랑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권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지금 인공지능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지만 영어권 이외의 언어로도 이런 모델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진척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글로벌 탑티어의 인공지능 회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구글, MS, 아마존 등 이런 회사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격차 흔히 연도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다소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종 플랫폼 기업보다는 당연히 나국적 기업들 말씀하신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인공지능 형태들이 굉장히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수년 전에 벌써 이미 알파고라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바둑대국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어떤 초록 영향에 근접한 인공지능을 선보이는 이미 몇 년 앞서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리콘빌이라든지 이런 데의 베이스의 그런 공학기술의 그런 것도 있지만 투자금액과 투자 규모가 한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과 자국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라는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타 영향 있는 국가들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회사들은 사실 어떤 나라들은 우리처럼 자체 플랫폼 자체도 없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후가 사실 이런 토종화 돼가지고 플랫폼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프랑스 아까 AR베이트 거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어떤 선진국들도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비영업권 국가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앞으로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사실 자국 토종 플랫폼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의 토종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좀 진출을 해서 그런 구글의 대학마처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반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한국어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한 요소겠지만 반대로 조금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뭔가 수출 또 다른 우리 역량을 수출한다고 했었을 때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른 원천 기술에 베팅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제조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한국어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라오스든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놓는 게 훨씬 파이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굉장히 범용적으로 이 모델들을 학습시키는 것들은 범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작업이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AI 바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에 아까 인공지능 조직은 한국과 일본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서비스에도 한국에 나오는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개발 역량과 그다음에 컴퓨터 파워를 갖추고 있으면 사실은 거기다 갖다가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미래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인공지능의 단계를 설명을 할 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지 단계가 인공지능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나 아니면 환경들이나 자기가 들리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하는 단계라고 보면 다음 단계는 많은 분들이 꼽으시는 게 추론입니다. 추론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간과 같은 형태로 더 인공지능이 닮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이긴 하지만 허라는 영화를 기억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거기를 보면 어떤 사람과 기계가 연애 감정까지 이렇게 키워가면서 사실은 사람이 연애 감정을 키워간 거고 기계는 거기에 맞춰준 거지만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대답을 해서는 사실은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추론하는 영역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의 지향점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조금 앞서 있다고 했는데 카카오가 요새 굉장히 많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보고 아는 거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서 선보이는 기술들이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주면 이 인공지능이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주면 글로 표현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기계적인 학습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추론 영역까지 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과 소통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건 거의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단계가 오는데 제가 딱 이걸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법리적인 허들 때문에 기술 발달을 막는 제약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가 이렇게 됐었을 때 보호는 어떻게 받느냐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에 대한 법적인 ccb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실 투자도 안 하고 계속 개발할 때 주저암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뒷받침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논의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질문을 들으니까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이루다 사태가 좀 있었죠. 그건 법적으로 어떤 제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사회화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었고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술로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웹소설을 좀 쓰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에 활용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문제가 차후에 어떻게 더 진전이 안 됐는데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이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이제 작곡을 하다 보면 표절 문제가 걸리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이런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재창작을 해낼 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서 그게 사업화가 안 되고 드랍이 됐어요 일단. 하지만 지금 물 밑에서는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실 작년에 이루다 사태를 보면서 국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은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인공지능이라는 이 키워드 아래 다양한 회사들 스타트업들 또 기존 기업들도 여러 화두들을 던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지금 혹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그 키워드에 쏠려서 투자를 좀 흐름을 조정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이게 좀 시기상조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화 과정들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로 좁히자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창립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요. 그렇네요. 넘어갔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포털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 모델들을 지금 바꾸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지점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인공지능 문제인 거고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법상 플랫폼 기업들이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도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아주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라는 테아마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어떤 그런 어떤 산업의 포지션에서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빅테크 기업에 주시를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학술적으로만 좀 알았던 개념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기자님 덕분에 아주 면밀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 그래도 인공지능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빅테크 빅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기술들과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고 곧 사업화하려고 시도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시장의 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또 인공지능이라는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됐고 특히 투자나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힌트들 얻은 것 같습니다. 기자님 바쁘신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